HMO에요. HMO도 있지. HMO도 있고, 다른 것도 있고. 이스키는 오르지나 메디케어 플랜 아니에요. 전부 지루지로 되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거고. 또 뭐가 드셨어요? 저한테 보고 알아보셨어. 카이저에서 또 왜 누군가가 드시나요? 이거 말고 또 있었는데. 나 선거 때 되면 엄청 많이 날라와 배꼽 배꼽. 투표를 자주 하시니까 중요한 인물이 되시는 겁니다. 저기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요. 선거 때 파리 캠페인 파리. 아 민주당에서 무슨 파티 한다고요? 선거 때 되니까 완전히 락스타에요 락스타. 엘비스 프레슬리. 기타 어디있어요? 기타. 근데 이거 선생님. 이거 선생님이 다른 분들 서명 받으셔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셔야 돼요. 네. 이거 서명 받으셔야 돼요. 가져야 돼? 네. 뭐 뭐 뭐 뭐. 이렇게 여기 선생님 성함 쓰시고요. 여기에다가 서명하시고 주소 쓰시고 도시 집코드. 요 안에 딴 데 안 나가게. 근데 이게 뭐야. 이게 부자 증세. 그 밀리언웨어 텍스 그 내용이에요. 저는 가버림 모임 때 얘기한 거예요. 네. 그 내용이고. 저 민주학께서 취재하고 있는 텐트입니다. 아직 못 만들었는데. 내가 만들면 용어시가 다 조잡하니까 다 고칠 거 아니에요 어차피. 내일 기자회견 영어로 만들게요. 어차피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기 강남 선생님 있는 거 제가 카피해서 드릴게요. 그거 간단해요. 그냥 여러 개 없고 뭐 백만 불은 얼마 몇 퍼센트. 백만 불 몇 퍼센트에서 총 얼마큼이 돼서 그게 그 기금이 그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쓸 건지. 그렇게만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은 알잖아요 예산 적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알죠. 그거가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셨죠.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. 그래서 그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하는 서명운동이에요. 그런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.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거야? 지금 이거. 얼마나 들어와야. 이게 한 백만 명 정도 서명이 필요하고요. 조지사하고 저희 같은 모든 단체들이 이거를 지지를 해요. 이거를. 일로 가서 얘기하시겠어요? 일로 오셔서. 10사람이 넘어. 10사람. 10사람. 우리 건 7건 7명인데 7, 10명이야? 비아이피니까. 같이 합해도 돼요 그런데? 같이 합쳐도 돼요? 네. 그렇겠죠. 네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받으셨어요. 우리가 안 보냈는데. 녹화 퍼블릭 세이프티 하고 적혀 있어요. 맞나? 여기 있어. 녹화 퍼블릭 세이프티.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. 세이벌 스쿨 퍼블릭 세이프티. 새 내용 맞겠죠? 옛날 내용 아니고. 스쿨 퍼블릭 세이프티. 이 전단이랑 같이 온 거죠 이게? 네. 제목이 다르네요. 적혀있는 제목이 조금 다르네. 며칠 전에 왔어요. 잠깐만.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. 선생님. 근데 이거 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? 아니요? 아니요? 그 내용은 아니라. 이거 뭐야? 그거는 법안 내용이에요. 주민발의안의 법적인 내용. 이런 거 다 못 보니까 모르니까 해줘. 답답해. 그거 보고요. 이거랑 같은 거 한번 볼게요. 같아요. 같아요? 네. 번호 같아. 오케이. 똑같아. 노. 똑같아. 네. 줄도 똑같아. 센텐스 줄도 똑같고. 시작하는 단어들도 다 똑같고. 근데 명수가 다르다. 재미있네요. 사이즈도. 사이즈도. 그거 되게 엄격한데.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? 근데 뭐 처리가 되니까 보냈겠죠? 예. 어디서 보낸거야? 왜 이렇게. 여기다가. 오바마. 화이팅 힘내서. 꼭 당선돼. 그거 한국어로 쓰셔도. 오바마 캠페인측이 한국어로 사라진다. 포도가 가득한 짐지. 오픈하. 예. 그래서. 보내주세요.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가져가시지 말고요. 안전하게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. 혹시 모르니까. 아니. 여긴 여기 와서 할 거니까. 언제 꺼정인데. 이거 다음 주 금요일이요. 다음 주 금요일. 네. 시간 없어요. 이번 교회 가시면 받아보세요. 주소와 이름, 서명, 주소, 도시, 집코드 주소와 이름, 서명, 주소, 도시, 집코드 주소, 도시, 집코드 이거 꼭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 노란 것도 하나 좀 줘봐 저기 교회가서 맡아봤고 이게 내시 화났어요 빨리 처수합시다 자기 책상 점령하고 있다고 시끄럽다 저 28일날은 토요일날은 안 되신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세요 네 저거는 여기 놔둬 때 봉투 이거요? 어떤 봉투요? 이거 봉투 이거? 내가 봉투 이거 아니에요 봉투 캘리포니아 데모크래틱 파티 이런 장면이 흔치 않으니까 녹음해 놔야지 녹음하는데 왜 떠드는 거야? 미안해 아니 다 좋습니다 떠들썩하고 이제 활기찬 사무실 분위기 근데 아까 나 전화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니? 여기 무슨 일 있었니? 아니 아까 무슨 일 있었어? 왜 여기 난리났었어? 인턴십?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하는 거 그거지? 그렇죠 세금을 올리는 거죠 증세 응 감면이 아니고 증세? 네 증세 근데 이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건 건들지 마 뭐야 이거는?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봉투 이거밖에 없는데? 그니까요 이게 캐피털에서 온 건데 캐피털에서 온 거면 이거 민주당에서 온 거 대목크래틱 이거 이거 맞아 네 왜냐면 해서 이걸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가져가고 이거는 내가 신문에서 올려와서 여기 이거 클랙션하니까 네 클랙션하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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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 더 줘 네 세 끼까지 드립죠 다는 못해드려 두 개 두 개 더 줘 봐 아 아 세 장이 나실 거예요 세 장이 나실 거예요 세 장을 해야 되면 뭐 일단 가져가서 모자르는 것보다 낫잖아 이거는 하나에 일곱 개명밖에 없거든요 다섯 장 가져가셔도 됩니다 몰라서 왜냐면 다섯 장 가져가셔야 서른 다섯 명이 되거든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 이거는 저기 가서 사유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사람을 그만 줄 거예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아유 찍어도 나는 하나도 안 주든구만 네 사진 하나도 안 주었고 제가 이번에 사진 안 준다고요 보여드렸잖아요 가끔씩 비디오 만드는 거 하하하하하 아 아 이게 저 보고 궁금하라고요? 하하하 하하 많이 또 밸꺼 밸꺼 다 와 그러면 누가 민주당일까 시간이 알아줘야지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공화당은 반대니까 근데 이번 경선은요 민주당이 여러 명 나옵니다 공화당도 경선이니까 여름 근데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